양주시가 국제 스피드스케이트장 유치를 추진 중인데요. 양주 나리농원을 사업부지로 선정하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미군기지 반환을 촉구하는 동두천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올해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최근 반환 미군기지에 동두천 지역이 제외되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법무부의 악성 체납자 363명의 출국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한 전직 스포츠 선수는 약 5천만 원을 체납해 출국 금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포천 지역 곳곳에서 겨울 축제가 한창입니다. 산정호수설매축제부터 백운계곡 동장군축제까지 다양한 즐길거리가 시민들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나라뉴스입니다. 대한체육회는 조선왕릉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철거해야 하는 태릉선수촌 내 국제스케이트장을 대신할 새로운 스케이트장 건립을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고를 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양주시와 동두천시가 유치전에 뛰어들었는데요. 양주시는 부지를 선정하고 계획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소영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소영 기자, 양주시가 국제스케이트장 부지를 선정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양주시는 국제스케이트장 부지를 선정하고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최근 부지를 확정했습니다. 날이 농원 약 10만 제곱미터를 유력 후보지로 지목했는데요. 날이 농원은 매년 청일홍 축제가 열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시는 해당 부지가 GTXC 노선 연장과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개통, 전철 7호선 연장 예정 등 뛰어난 교통 여건과 인근의 배후 도시를 갖추고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며 어느 부지보다 유력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제스케이트장이 지역의 랜드바크로 자리매김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해당 시설은 선수들과 일반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생활체육시설과 상업시설이 결합한 형태로 발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주시는 대상지가 스피드스케이트장 전용 400m 트랙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5만 제곱미터 이상의 부지가 필요한데 해당 부지는 약 10만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대한체육회는 다음 달 8일까지 제안서를 받아 현지 실사 등을 거친 뒤 4월에서 5월 최종 부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네, 포천시도 육군단 부지를 어떤 형태로 개발할지 구체적인 방향이 잡혔다고요? 네, 포천시도 지난주 육군단 부지 활용에 대한 설명을 진행을 했습니다. 육군단 부지는 포천시의 주요 경제권인 포천동과 소우릅 사이에 위치해 지역발전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핵심 요충지로 70여 년 만에 반환이 됐습니다. 포천시와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18일 육군단 부지 반환을 위한 제4차 상생협의회를 개최하고 육군단 부지에 배치된 부대를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지역 내 군 유휴지로 이전 재배치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육군단 부지의 전체 면적은 89만 제곱미터가 넘고 이 중 시유지는 26만 제곱미터 정도입니다. 현재시는 공식적으로 군사시설 이전 협의 요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했으며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천시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을 받아 첨단 국방 드론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것인데 국방부와 상생협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육군단 부지 일원을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공동주택용지, 공원 등 역세권 개발 사업과 연계한 기반 시설도 조성하고요. 일자리도 만들고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를 기회로 바꾼 등 포천시에 새로운 화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위한 경기도의회 특위의 활동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자도특위부위원장인 오석규 의원이 연천과 양주의정부시 단체장을 만났습니다. 먼저 김덕현 연천구수를 만나서는 연천군까지 이어진 경원선축은 완성이라고 말하면서 이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지역 연계 관광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수현 양주시장과의 만남에서는 경기북부 특자도 설치로 양주 시민들의 생활 편익 강화와 비전을 발굴해서 제시할 수 있도록 의회와 경기도 경기연구원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시에서는 의정시부시와 같이 재정자립도 및 자주도가 낮은 북부시군의 시급한 사업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경기북부균형발전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도의회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경기북부특자도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된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국 김소영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군기지 반환을 촉구하는 동두천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올해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난 12월 28일 동두천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반환 미군 공여지를 즉각 반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는데요. 특히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지난 12월 20일 부평 캠프 마켓 등 반환 미군기지에 동두천 지역이 제외된 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 시장은 정부의 이번 결정은 모든 동두천 시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정부의 실질적인 응답이 있기 전까지 시민들과 연대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현재 동두천 지역에는 모두 4개의 미군기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군기지는 시 전체 면적의 18%를 차지하고 있는데 동두천시는 지난 70년간 미군기지 주둔으로 약 22조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두천 시민사회는 미군기지의 반환과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두천시 지역발전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미군기지 반환과 정부 지원을 촉구하며 용산 국방부 앞에서 시민 총걸기 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경기도가 법무부에 악성 체납자 363명의 출국금지를 요청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외화거래 내역 등 전수조사를 거쳐 최종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는데요. 이들의 체납액은 총 601억 원으로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인 출국금지 대상자는 114명입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전직 스포츠 선수인 A씨는 지방소득세 약 5,200만 원을 체납했습니다. 특히 A씨는 수차례 분남 약속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해외를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체납액이 약 40억 원에 이르는 B씨는 2022년도에도 명단 공개 대상자였는데 최근까지 해외 출입국 기록이 확인돼 출국금지 대상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포천 지역 곳곳에서 겨울 축제가 한창입니다. 먼저 연간 약 200만 명이 방문하는 산정호수에서는 썰매 축제가 진행 중입니다. 러버덕 기차와 얼음 썰매 등 산정호수 위에서 겨울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정호수 썰매 축제는 SNS 사진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백운계곡 일대에서는 동장군 축제가 한창입니다. 송어, 빙어 낚시를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잡은 물고기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두 축제는 오는 2월 12일까지 이어집니다. 의정부 씨가 오는 2월 의정부 도시공사를 출범한다고 이의를 밝혔습니다. 시는 자체 개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 도시공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특히 관내 개발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개발 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입니다. 의정부 도시공사는 출범 초기 306 보충대와 캠프 카일, 캠프 잭슨 도시개발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인데요. 시는 도시공사 출범을 위한 조례 제정과 시의회 동의를 지난해 모두 마쳤습니다. 양주시가 지역 대표 문화유산인 회암사지에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보존관리계획 수립에 나섭니다. 양주시는 최근 회암사지 세계유산 우선 등재 목록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는데요. 양주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로드맵을 구축하고 보존관리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서 등재 추진 전략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양주 회암사지는 14세기 동아시아에서 유행한 불교인 선종의 번영을 증명하는 문화유산으로 지난 2022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됐습니다. 2024년도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정직하고 착한 사람들이 건강하게 또 밝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길 원하고 저희 가족 모두 20, 3년도에는 더욱더 건강하게 새해를 지내길 바랍니다. 행복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새해 꼭 건강 잘 챙기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2024년도에는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분들도 그렇고 모두 다 행복하고 또 더 건강하고 돈 많이 많이 버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2024년 정동진에서 일출을 촬영하면서 마음속으로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2024년에는 저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